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는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퇴소를 하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주거지를 제공하고 보증금 1,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약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가구수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들 1학년 누리라고 즐기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줄 수도 없고 대학교 간 아이한테 정말 오탄벌도 해주지 못했어요.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선지급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총 9명의 양육비 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